어디야 할까,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하우스 마시고, 좋았습니다 짠! 어, 마피아 같아 저 정도까지? 돈이 그렇게 갖고 싶나? 마피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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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한가요 지금? 뭔가? 살짝 어, 그냥 좀 말하네 녹화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죠? 네 마피아 신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공공지 공공지 침상 켜져, 지금. 귀여운 여자들. 근데 갑자기 뭐 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약간 좀 똘끼 있는 여자. 지하철에서 달리기 같이 할 수 있는 여자. 웃는 게 강아지 상이신가요? 강아지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온 고등학교 2학년. 윤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를 되게 사랑하고요. 사과 되게 좋아해요. 별명을 보여줄까요? 사과. 사과장? 사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 강무섭입니다. 맞나요? 네. 남산. 남산, 남산. 남산 괜찮네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공산예술고등학교 정재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곰돌이라고 부르세요. 귀엽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대놓고 곰돌이로 해달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라도에서 올라온 김가은입니다. 현재 돌아가는데. 왜토리, 왜토리. 왜토리. 토리, 토리. 토리, 토리. 저는 박주원이라고 하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떡볶이 맛집 투어를 다녀요. 아쉽게도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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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런 거 별로 답변해서 선수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아쉬워서. 저분은 모르잖아. 알레르기요. 뽀끼, 뽀끼. 뽀끼, 뽀끼. 토리, 뽀끼.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장혜윤입니다.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장명수. 되게 하늘색이 잘 어울리시니까. 하늘. 하늘. 늦게 이제 오나요? 누가 마피아하고 누가 신인 같은지? 요새 아직까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신인하고 싶다. 뭐든 좋아요. 아, 뭐든 좋아요? 가은 양은 마피아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하는 거면 네. 마피아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비밀 찍어줄 수 있죠? 홀려드려서 상금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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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helps 하하하 하하 마피아 저 악기 치는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타 나올 때부터 조금.. 네. 잘했어! 1, 2, 3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갈 때까지 달려오자 한 달에 내 걸 열어어 나 한 달에 고마워! 코믹 댄스인데 되게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코믹 댄스 드릴 선수 어때요? 좋아요. 아 약간 많이 맞은데? 이 탈락만 하니까 마피아 같은데? 마피아! 마피아! 2, 2, 3 너와 나 너와 나 내게 있는 건 너와 나 세상을 등지고 아무런 보고 감은 문제 없잖아 위 탁시 중국 땀벌 이제 현실 앞이 두고 온 월 눈만 감아 두고 난의 하루 죽기 아닌 어간스토 월 저 힙합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실 때 정도 너무 매력적이셔가지고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보니 앤 클라이드 커플을 보고 약간 감명받아서 쓴 보니 앤 클라이드 둘 살인자 아 그렇긴 한데 연예인 무명 무너지 어? 무너지 문화지 어... 마피아 같아요 아하한 왜 이렇게 진작은 외과로? 저의ãy 부르기 여기까지만 어허허허허허허허... 마피아 마피아 근처에서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 들어가시는데 힘있게 빡 들어가시는데 와 달라 달라 파워풀하시고 고맙습니다 마피아인가? 뭐지? 자기소개 할 때나 이미지가 살던 게 있어 상아님이 리액션이 너무 부자하시고 하시는 게 텐션이 그냥 완전 저 하늘 높이에 계시거든요. 근데 기타 치시는데 딱 그냥 저도 1번 분이 좀 반전. 어? 하늘 대표 말 없으실 줄 알았는데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지하철 달리기. 됐네요. 저희가 한 번도 한 커플이 다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커플이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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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인 유옥 대답인 유옥 대답인 유옥 계속 그 생각하면서 노래 들었어요. 노래하면서 톤이 바뀌어서 되게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이별을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 여전히 내 하루는 몸통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나 이 분위기를 다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울 뻔했었던 것이죠. 날 봐 날 봐 키스 날 봐 날 봐 키스 날 봐 날 봐 날 봐요 여보 당신에게 뭘 알려드릴까 내 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다 잠은 잘 잤다 하루 온종일 우리 공실생 같군 너무 예뻐 정말 귀여워 You're so sexy 안 깨물주고 싶어 송게티의 매력스타 강서희가 나타났다 우리 모두 커플 되어서 나가자 기가 넘치시네요. 진짜 기가 넘치셨어요. 이 세상 기가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서 제스처를 하시는데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꽃잎은 좋은 곳 힘겨웠던 나 장빛을 받았어 빛을 쏟는 sky 나 그 안에 이름이 나 꿈꾸듯이 나 나 삶은 나 나 좋아 친해지거나 어색하지 않으면 더 팍 터트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려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 마피아니까. 마피아? 마피아. 감사합니다. 핑크 스웨트라고 외국 가수 분인데 그분 되게 살짝 비슷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난 혼자인데 전화가 울릴네 어디야 할까? Let's ride rid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빼는 애들은 더 대체 뭐야? Come on ride, come on ride, let's ride. Come on ride, come on ride. I ride. 불빨한 사치기처럼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가사가 불빨한 사치기처럼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가사가 불빨한 사치기처럼 좀 조금 숯혀 지나갔다. 아몬해. 지하출로 가자. 뛰자. 뛰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숨이 꼭 곡 작업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피아. 마피아 아닙니다. 다들 그런실 좀 보이지만 우리 윤돌이 분께서 과도하게 제스처가 많더라고요. 저 정도까지? 돈이 그렇게 갖고 싶나? 제가 보기에는 얘가 마피아. 말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이상한 애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약간 뽑힌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하늘이... 아무 말도 아니에요. 옆에서 이쪽은 뭔가를 말은 하는데 여기는... 말은 하는 거 말은 하는 거. 이 액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우와! 왜? 두꺼풀 나왔습니다. 아! 아! 공개생 최초! 공개생 최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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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꺼풀은? 공돌이 하늘. 공돌이 하늘. 공돌이 하늘. 아! 나온다 한꺼풀은? 사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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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두꺼풀은 진짜 커플일까요? 아, 그게 중요하네. 오늘의 마피아는 사과와 토리였습니다. 사과와 토리였습니다. 공개생 최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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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와! moriiaoo! 아! 고마워! Hasnone 시민이어서도 토리는 선택했다? 네! 오오오오오오. 1% 내가 시민이어서도 사과님 선택했다? 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뭐야? 빨개진다! 누군가 저를 의심하셔서...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식사는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저희 떡볶이 먹으러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갑시다. 아 진짜요? 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